안녕하세요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김세현 자유한국당 의원 현재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불출마 선언하는 가중에서 한국당을 두고 좀비다, 없어져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등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물론 쇄신을 하자는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만 이를 지켜보는 우파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판이 잇따르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양형태 박사님과도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 김세현 의원이라는 인물이 나름대로 당을 생각해서 한 말이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켜본 당원들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좀비였다는 거냐? 그럼 우리가 사라져야 될 적표였던 거냐라는 지금 그런 비판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김세현 의원의 말은 당을 위한 충정에서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내 나름대로 내용 분석을 해보니까 당을 위한 충정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데아를 잡기 위해서 유승민 개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유승민하고 워딩 화법이 똑같아요 새로운 집을 짓자, 낡은 집을 허물고 등등 이거하고 지금 근자에 이르는 이 사람 말하고 유승민 말하고 변혁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개가 다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이거는 제가 추측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당에다가 지금 폭탄을 던질 때가 아니다 맞죠 폭탄을 갖다가 또 이렇게 던지면서 심지어는 말하는 화법이 말이죠 이 단어가 민폐를 끼친 정당 자기가 12년간이나 있었던 정당이에요 내리 3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 김진재 의원이 김진재 의원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셨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4선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4선을 하시고 스스로가 이렇게 물러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거기는 재벌입니다 재벌 동일방직 해가지고 재벌이고 그 아들이 고스란히 지역구도 맡게 되고 정말 출신으로 따지면 금수저 출신으로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말이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까지 따지고 보면 7선 같으면 합쳐서 아들 아버지 4선 아들 3선 했으면 7선이라면 4, 7, 28 28년간을 갖다가 거의 30년을 같이 쭉 다 온 그 부침을 하면서 이름만 바꿔가면서 정말 한국의 보수를 잘 지켜온 그런 정당의 사람인데 갑자기 말이지 존재 자체가 민폐다 말이야 그다음에 좀비 정당이다 이 당을 폭파하라 해체하라 이 사람은 얌전하게 생겼는데 저는 김세연 의원이라는 사람을 직접 전혀 몰라요 김진재 의원의 아들이라는 정조만 알고 있지 다른 건 모르는데 자신이 불출마 선언하면 좋다 이거예요 이 쇄신이라든가 또는 변혁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쇄신이란 걸 아무 때나 부리는 거 아닙니다 쇄신이란 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나이 많으니까 다 갈아치우자 이것도 아니 쇄신 아니에요 그럼요 쇄신은 이 초선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초선 비율을 높여 가지고 새로 영입할 때 2, 3, 2, 3, 0도 많이 넣고 좀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지 이걸 무슨 뭐 20살 20살짜리로 다 채우란 말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다 갈아치우니까 그러면 좋아 초선 2선은 사람들이 순수하고 3선은 떼묻고 4선은 아주 구렁이 들이고 5선은 그냥 녹이 쓸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 정치란 거는 7선이든 8선이든 깊은 원로로서의 가지고 있는 품격과 정당을 지키는 내성 쇄신하고 이거 바꿔치우면은 이것이 무슨 뭐 큰 혁명적인 뭐 이런 걸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김세현이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장렬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역사의 죄인이 될까 봐 장렬하게 함께 죽자 왜 지만 죽지 왜 남한테 죽자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타율적으로 같이 끌고 가자는 건 무슨 자기가 온 진리교 교주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것은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천박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는 그럼 뭐 했습니까 집권 3년 동안 집권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었던 3선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고작해야 야당은 2년 반 밖에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자기 집권 세력의 가장 2선 3선 초선 다 하면서 자기는 지금 여태까지 좀비 정당이 되도록 자기가 노력했다는 겁니까 자기는 뭐 했는데요 역할을 한 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요 지금 황교안 대표까지 물귀신 작전하고 저 누구야 나경원 대표까지 물귀신 작전을 하던데 황교안 대표는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이래 하더라도 똑똑하고 또 뭐 이러이러한 평도 듣고 해가지고 뭐 인선을 했지 않겠습니까 전현이 이념사는 그래도 여의도 연구소와 싱크탱크란 가장 중요한 그 부서를 부서장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부서장을 시킨 여의도 싱크탱크 여기에 부서장이 이따의 짓을 하니까 이게 지금 더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고 보십시오 갑자기 역사의 죄인 역사의 죄인이면 그러면 자기가 2016년 12월 8일 그 탄핵가결 할 때 자기는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의 책임은 뭐냐고 이제 와서 장렬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뭐 일제시대에 무슨 뭐 이렇게 자기를 하는 무슨 열사라도 됩니까 애국지사라도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참 잘못된 게 말이죠 이 중진을 다 몰아내는 것이 그 쇄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진을 몰아내는 게 쇄신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초선 비율이 많고 초선들을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자유한국당이 단합이 안 되는 당이에요 물론 초선은 많이 뽑아야 됩니다 지금 그건 자유한국당이 정말 잘한 거예요 지금 과거에 초선 비율을 보면 16대가 47% 초선이었어요 그다음에 17대가 62.5% 그다음에 18대가 44.8% 그다음에 19대가 49.3% 20대가 44% 거의 50%를 육박하는 새로운 젊은 또 새로운 사람들로 다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율이죠 OECD 국가 중에서 2위 2위 초선 비율이 그러면은 그런 걸 모를 리 없는 김세현 특히 여의도 연구소장까지 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같이 죽자고 욕을 갖다 좀비 정당이 뭐예요 좀비 정당이 나는 자유한국당하고 관계없는 사람 나는 대한민국 헌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금 공수처법도 그러고 그러고 지금 타이밍을 보세요 지금 공수처법이 지금 2주도 안 남았잖아요 부위하는 게 26일인가 7일인가 부위한다고 그러죠 부위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못 막으면 어떡합니까 독재법인데 이 초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이 잘못 나갔다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초선을 너무 이렇게 수적으로 많은 건 좋은데 이 초선들하고 이 중간들을 계층들이 끄떡하면 중간계층 나가야 빨리 자기가 세대교체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잘못된 생각 정치란 것은 80도 있어야 되고 70대도 있어야 되고 60대도 있어야 되고 50대도 있어야 되고 40대 30대 20대까지 이렇게 다이아몬드 쉐이프로 쫙 있어야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 쉐이프가 있게 되면은 서로 이 경륜이라든가 또는 전략이라든가 또는 가끔 전투력이라든가 이런 걸 발휘할 때 그 경험이란 거 이 의회의 경험이란 건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야당이 되면 여권을 갖다가 공략을 해야 되고 여권이 되면 야당을 포용하고 안아야 되고 전략전술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초선들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죠 초선들 정치 경력이 부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쇄신 물갈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갈이라든가 쇄신이란 말은 무슨 예를 들면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정권이 했던 소위 변칙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그걸로 생각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적폐청산하고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너희들 물러나 우리가 한다 다 자리받고 맞아 이런 사고가 자유한국당에 지금 만약에 이런 지금 이와 같은 김세현 의원과 같은 이런 얘기는요 과거에 어떤 정당에 있었던 국회의원들도 당까지 해체하자 좀비 정당이다 폭파하자 당대표 원내대표 나하고 같이 죽자 장렬하게 죽자 지금 앞에 총선이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또 여기 지금 산적한 그거인데 물론 쇄신이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쇄신은 지금 급한 사안을 항상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소미아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지소미아가 지금 이 정권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소미아 그런 걸 야기시켜놓고 지금 지소미아를 갖다가 지금 또 파기를 하려고 그러죠 일본이 원래대로 원상회복 안 하면 하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법이 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무작정 인적 청산하자 이거는 무작정하고 소위 주류교체하자라는 적폐청산하자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지금 당 해체까지 가게 되면 지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말대로 다 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난립이 되죠 개파가 한 연합부 개파 나오겠죠 뭘 합니까 지금 겨우 단일대호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잘 싸워나가는 이런 판에 당을 갖다가 총질 이건 내부 총질이 아니에요 내부 폭파에요 이거는 소위 그 있죠 중동에 있는 국가 IS하고 뭐가 달라요? 자폭하는 거 폭탄 안고서 자폭하자? 이거는 어디 가서도 환영을 못해요 이 사람은 앞으로 내가 듣기로는 유승민 개호 또 보니까 대학도 서울상대 경제학과 같이 선후배 같은데 좋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유승민도 그렇잖아요 저 때 황교안 대표가 같이 통합하자 내부로 충분히 이렇게 교감이 돼 있다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그냥 밖에 언론에다 폭대고 안 해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판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조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저런 거 이렇게 보면 통합을 할 때는 지금 거대한 지금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다 이거죠 자파의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 트랙 선거법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이것이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대처해서 공수처법을 딱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동력으로 그 동력으로 쇄신을 지키고 쇄신도 필요하죠 쇄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통합을 1월 달에 가서 하는 것이 타이밍 왜 12월 말경에는 그 안에 박근혜 대표가 나올 테니까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다 정지될 것 같으니까 통합이란 건 타이밍 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이 막게끔 해야 되는데 마음들이 조급해가지고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얼마 전에 그랬죠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 지금 김세현 의원도 그렇게 했죠 낡은 집 폭파 해체하고 그리고 새롭게 그래서 유승민을 당대표로 그렇게 하는 생각이 있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 이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인식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깨끗하게 물러서면서 이 정치가 좀 대행적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대행적이다 하고 논리적으로 딱딱딱 여의도 연구소까지 소장까지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물러나야 되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확 하고 당대표 물러나 너 물러나 너 물러나 우리 당 해체해 이런 건 지금 한국 정당사의 3선 국회의원이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한국당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원이 아닙니다 우선 그 전제고 보수에서 지금 가장 다수당 최다수당을 점령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뭉쳐서 지금 한길로 나가면서 보수를 전부 통합을 해서 함께 다 자기를 버리고 통합할 때는 다 자기를 버리고 같이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도 저번에 자기를 버린다 했잖아요 또다시 더 버릴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버리면 그래서 일단 이기자 선거에 총선에 이기고 공수처법 저지하고 이러자 이런 것이 목표인데 김세현 의원을 보면서 참 집안도 좋고 아버님을 제가 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참 잘하신 분이고 말이 말씀이 좀 없고 아주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아들은 이렇게 다른가 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김세현 의원과 같은 또 그런 야망 아니면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을 폭파시키려 한다는 또 그래서 유승민계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낡은 집 집하고 새 집 집자는 그런 사람이 당을 좀비 정당화 시키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당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 놓고 지도부를 갖다가 전부 다 망가뜨려 놓으려고 했다는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물러나게 하고 자기는 또 그러면서 여의도 연구원장 끝까지 하겠다고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제 제대로 된 교육이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정신적인 유산을 갖다가 제대로 안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당이라는 것 당인이라는 것은 이 당의 당력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분해가 아니고 합력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당력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장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 띵크탱크라고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전략 전술 개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거기서 여의도 연구소의 목표 이념이 당력을 집중시켜가지고 당력으로 다 다른 데를 갖다가 이겨나가고 격파해 나간다는 그러한 전술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김세현 의원은 아주 잘못했고 김세현 의원은 스스로 깊은 반성을 하고 그리고 공수처법을 막는데 자기 한 표를 깨끗하게 정직하게 던지고 또 자기가 아는 야당 국회의원들 있으면 가서 이거는 막아달라 이거는 당신이 야당 될 때를 생각해라 지금 이 공수처법 이대로 통과되면 백혜련 안이 통과되면 말이죠 이건 완전히 연구직권으로 갑니다 독재 공수처법입니다 그래서 김세현 의원이 당을 어느 정도 흔들어 놓은 만큼 그런 기여나 좀 하려고 연구를 좀 하라고 저는 충고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사님의 그 따끔한 충고 김세현 의원이 좀 건너 건너 들어서라고 또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대표 원로의 시입니다 최고의 원로의 시입니다 양현태 박사님 저희 신의한수에 매주 출연하셔서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양현태 박사님의 채널 양형태 박사TV도 함께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 신의한수 추천 채널 있지 않습니까 채널 안에 보시면요 추천 채널 목록에 양형태TV가 있습니다 양형태 박사TV 함께 구독해 주셔서 박사님 최고 원로로서의 이 메시지 함께 접해 주시고 또 라이브도 종종 하시니까요 같이 대화도 하시면서 박사님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박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김세현 의원 지난날 여당 시절일 때 뭐 했습니까 여당일 때는 여당 의원으로서 집권당 의원으로서 떵떵거리며 누리다가 이제 야당 의원 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부터 자신이 없는 겁니까 한국당 좀비다 뭐 없어져야 할 땅이다 생명력을 잃었다 이게 과연 그 당에서 헌신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당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거북한 표현이지 않았을까 라는 것에 대한 김세현 의원의 자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당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정작 당을 해체하자고 말하는 거 이거 모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에 따라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의도 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겁니다 쇄신 중요하죠 인적 쇄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적 쇄신이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자기들의 개파들의 지분 쌓기를 위한 그런 용도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될 시점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세현 의원 남은 임기 중에는 한국당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의한수 영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새 광고가 잘 붙지 않아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ARS 1877-1477 정기회원 받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1877-1477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도 진실된 방송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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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